네 상사초 어떻습니까 그러면 박수를 한 번 주고 오세요 자 다음 곡은 이 바로 뒤에 연하산 대성사에 얽힌 전설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우리 불자님의 마음을 찡 하는거에요 노래 불러가 내 몸이 매기네 자 사연 노래 한 번 주세요 사연입니다 연하산 삼색소니 구슨 진분을 적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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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나보는 그 사람도 불전에 남아서 붓고 백정선 올리며 아 무십한 대신 주방에 풍경 소리 나를 부리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너무 벅장 삼천도 잠이 들으니 고요 삼천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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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위험한 그 시절도 사랑했던 그 사람도 석세에 가뭄을 놓고 백일주전처럼 흘리면네 아 무심한 대승사에 풍경선이 남을 흘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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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화극장 가출돼서 배표 20만원 입장료를 내야 이런 공연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오신 여러분들 정말 복 많은 분이에요 제가 항상 하지만은 어제 돌아가신 그 사람이 뭘 원했겠습니까 바로 오늘이란 날을 기다리겠죠 어제 돌아가신 분이 가장 원하는 날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이 한 날 저희들과 인연돼서 이렇게 같이 이 사람이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 평소에 복을 많이 친 분들이라서 이렇게 오늘 영광의 자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안부를 해 주신 우리 구다영 그리고 이 양수님 참 멋지죠?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저희들은 대단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처님의 가피가 온 가족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족의 복 많이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네 네